안녕하세요. 맥퀴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하나정권에서 셀트리온의 목표가를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올렸죠. 25만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가 지금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타이틀인데요. 내일의 투자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요. 셀트리온은 여전히 21선 가격이죠. 21선 가격이 16만7천원대인데 이 가격을 이번주 들어서 윗고리를 내면서 그런건이 크진 않습니다만 장중의 저항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시간의 가격도 16만6천5백원대 16만5천원대 위에서 21선 회복을 이번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주 후반부에는 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번주 들어서는 좁은 의미에서 이제 상승추세로 다시 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전환이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ADX 지표 자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양봉이 하나 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도 좀 느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고 변동성 지표에서는 이제 16만원권 여기에 뭐 이전에 9월달 10월달에는 이 가격대가 이제 락파튼 가격이었습니다. 그 가격에서 이제 물존을 좀 주고 조금 이제 학대가 되고 있는 얼음인데요. 자 공매도는 이제 좀 전일보다는 매매 비중이 좀 늘었고요. 프로그램 쪽에 장중에 일단은 매수가 들어왔고 기간과 외국인의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은 이제 이번주 들어서는 소폭 매도세를 계속 해주고 있고 기간들이 계속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이번주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 매수를 하면서 밀리진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건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양봉이 나와서 17만원대 그래서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있는 18만원대까지 이 4분기 실적의 어떤 기대감과 올해 어떤 전반적인 어떤 기대감 결국 이제 2013년도 램시마를 얻어봤고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유럽에 이제 램시마가 나갔을 때 된 상황이 올해 이제 유플라이마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시장에서 이 특허가 만료되었던 가장 큰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어떻게 이제 좀 대응을 하느냐 이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면 월봉상으로 이 어떤 이제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것이 여러 이제 다중바닥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점진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보여서 갈건지 아니면 이제 한번 슈팅의 흐름을 나오면서 2020년도 같이 아니면 이제 2017년도 후반부 하반부에 이제 단기급 등에 했던 이 흐름을 갈지 아니면 이제 2015년도에 이렇게 이제 장기 이제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좀 옆으로 한 6개월 이상 행보를 했다가 올라가는 이런 점진적인 흐름을 보일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차트상에서의 뭐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역해드 앤 숄홀드 형태를 만들고 이 넥라인 가격에 있는 이 20만원 작년 8월달 이제 21만 5천원 무중이라든지 뭐 이 주식 배당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이 20만원대 초반대 이 가격들을 거래량을 조금 이제 분출시키면서 올라가야 차트상의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제 추세가 완연히 어떤 도는 모습인데 아직은 이제 거기에 준하는 어떤 강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저가 매력 또는 이제 16만원 뭐 15만원대 이 부분들은 락 같은 가격의 흐름들을 작년 하반부터 꾸준히 이제 형성을 해주고 있죠. 자 오늘 뭐 기사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 관련해서 하나정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목표가를 올렸는데요. 이 박재경 연구원 같은 경우는 4분기 관련되는 부분은 매출액은 한 2.7% 영업이익은 0.5% 좀 줄어서 그래도 뭐 컨세센스에 비해서 뭐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은 뭐 이 실적이 이제 부합하는 어떤 정도입니다. 아 결국 이제 2분기 3분기 좋았는데 4분기에서는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 좀 줍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램시마에스시나 유플라이마 관련된 어떤 기대감으로 아 주가의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는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제 인플렉트라 관련되는 부분은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뭐 견주한 상황인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베그젤마 그 다음에 7월 이후에 유플라이마 램시마에스시도 이제 뭐 내년 초에 미국에서 출시될 어떤 예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속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그리고 가장 큰 어떤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 시장규모가 큰 아 이 휴미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에서 유플라이마가 어느 정도의 어떤 실적을 미국 시장에 보여주느냐 이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올해 북미 쪽에서 이 베그젤마 램시마에스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성장 기대감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플라이마가 이제 휴미라 시밀러로서 이 주요 이제 미국의 이제 pbm 업체들에 이 처방목록에 이제 등재를 얼마만큼 이제 상업 그 7월달 이후에 우선 이제 푸디에서 이제 허가 관련된 이후에 7월달에 이제 상업화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제 사범사 쪽에서 어떤 이제 처방목록 등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전하고 좀 다르게 좀 전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미라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경쟁력으로 이제 고농도라든지 시트러스 사물 제거한 한자 편의성 이런 어떤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업체는 상업체로 좀 본다면 셀트리온의 어떤 경쟁력이 여전히 이제 다른 경쟁사보다 좀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빠르게 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죠. 10개 중에서 이제 암전의 암전비태가 1월달 말부터 이제 출시가 되는데 7월달 이후에 이제 모든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하니까 하반기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에 상반기에 반영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판을 통해서 이제 올해 매출액이 뭐 한 2조 초반 정도 영업이 같은 경우에 2천억대 후반 정도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의 미국 직판 그리고 유럽에서는 꾸준히 지금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현지 이제 의료진들의 어떤 호응 속에서 꾸준히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4분기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램시마 SC 매출액 자체가 계속 이제 고성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올해 유플라이마 매출액 자체도 전년 농지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한 1,346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미국 시장에서 직판을 통해서 뭐 비용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그간에 이제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가격 경쟁을 본다면 이게 어떤 성장이 훨씬 더 클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간에 이 같은 어떤 성장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휴미라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백신을 재현하면 상당기간 이제 매출 1위를 했던 제품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2013년도에 램시마가 항체 치료제로 최초의 이제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허가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뭐 미국 시장만 뭐 20조 정도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게 올해 다 뭐 열리진 않아요. 이 오리지널 시장에서 한 이제 30% 정도 뭐 이 정도 잡으면 미국 시장만 뭐 잡는다 하더라도 뭐 한 10 뭐 한 5조 정도 뭐 5조 이상 10조 정도 시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열릴 수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오리지널 이제 에브비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매출액 자체가 절반 정도까지도 뭐 줄 수 있다. 이래 본다면 시장이 이제 뭐 이 전체 시장에서 뭐 5% 만 뭐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1조면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규모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한 2조 때 3조 때 이제 이 매출 자체가 뭐 5조 때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어 이 휴미라의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입니다. 그래서 유플라이마가 본격적으로 이제 선전은 이제 뭐 내년입니다만 올해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선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어 회사는 이제 7월 정도 이후에 이제 출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미국 승인 여부가 좀 어떻게 될지 휴미라는 이제 본래 이제 그 엠브렐과 이 램시마에서 세번째로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로 항세 치료제로 이제 2000년 초반에 허가를 받았는데 규모는 이게 가장 큰 규모로 지금 블록버스트로 1위로 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뭐 셀트리온이 램시마에서 어떤 거뒀던 성과를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에서도 나름 이제 경쟁력과 직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선전을 하는지가 셀트리온 입장에서 가장 뭐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는 이제 이 부분은 아직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제 주 후반에 이제 21선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내일 또 투자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